아 슬프다 준희 양 어디로 가님 아빠에게 팔을 밟혀 복숭아뼈에서 피구름이 피어나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 기어다녀야 하고 밤새 잠을 설치나 준희에게 신걸 된다고 등을 밟고 발을 밟아 아버지가 만나 새 엄마라도 그렇지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렇게 아파야만 하나 준희야 이런 아동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니 그렇다고 손 놓고 이런 사회 풍조를 그대로 둘 수가 없지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그 삶에 죄책감 없는 부모가 있다면 그들은 그들을 계도해야지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나 어떻게 아이를 교육시켜야 깨물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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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도 아프지 아프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생각은 문제 있는 부모들을 찾아가 문제 있는 그들 그들에게 아이와 함께 가족과 함께 하는 방법을 치료해 주는 법이 어서 빨리 빨리 시급하게 최종 돼야 하지 주니아 주니아 여행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 우리 모두가 잘못했다 편익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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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